김선일 씨의 피살 사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목적은 달성이 된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대답은 아니요인 것 같습니다. 이동휘 PD,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를 쭉 살펴보면서 초점이 말이죠.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점보다는 김천호 사장 개인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선일 씨가 어떤 경로로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는지 그리고 20여일이 넘게 납치되어 있는 동안 구출협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즉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김선일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라크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이툰부대 선발대 100여 명이 지난 3일 이라크로 출발했습니다. 사실상의 추가 파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환송식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새벽부터 공항 주변에서는 파병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거세기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김선일 씨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그러한 김천호 대표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한테 안 하십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피납 사실을 정부가 우리 정부 당국이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결과론 아닙니다. 제가 거의 책임 없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감사원은 김천호 사장을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선일 씨 구출을 위해 가난 무역이 무장세력과 사실상 협상조차 못한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했다는 거죠? 다각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했습니다. 김선일 씨가 살아날 수 있는데 살아난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 모든 것이 김천호 혼자한테 규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까 주변 인물도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하고 김선일 씨가 맞으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출할 수 있는 노력이 아무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천호 성인님 이 사진이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십니까? 당신이 20일 동안 살리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닌 김선일 씨 맞죠? 이 사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김선일 사장은 무장세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원은 정인이 김선일을 의도적으로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무장단체에 억류돼 있는 김선일 씨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6월 20일. 피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김 사장은 이미 구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민감하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도 여러 여러 다각보로... 죄송합니다. 편쎄야 되세요. 편쎄야 되세요. 그만 찍어주세요. 가나무역 이라크 현지 직원들과 자문 변호사인 이 씨를 통해 무장세력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탈루자 쪽에 여러 무장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무장세력과 접촉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김선일 씨를 구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규제적인 명칭이 있는 단체인가요?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려면 곤란합니다. 이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라크에서 직접 청문회 때문에 온 거죠? 김선호 사장이 내세웠던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였기 때문에 가나무역의 요청으로 청문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김선호 사장께서는 그에 더해서 최선을 다해서 김선일 씨를 구출하려고 공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변호사가 밝힌 협상 과정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 한 무장단체 간부와 만났지만 그는 협상 중재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후에 판루제에서 만난 익명의 중재자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사람조차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당신은 그의 요청을 거부했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유력한 무장단체 지도자를 만나러 갔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때 가니까 그 다음에 자나비라는 사람인데 자나비라는 사람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만나주니까 당신은 여자다느냐 남자 두세 명과 같이 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주겠다고 만나지도 못하고 왔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지도 못하고 와서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었더니 어떤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신혼미상은 무슨 중재자? 중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났다. 그게 이해도 되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실종 인물이며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한 것,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짜 무장단체하고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김촌호 사장은 김선희 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일까. 사건 당시 김선희 씨와 함께 실종됐던 운전기사 후세인이 일했다는 바그다드의 한 렌트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사장에게 무장단체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다음날 바로 알렸다고 합니다. 김선희 씨의 사장에 의한 납치된 운전기사는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행방과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후세인의 가족들은 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사관에 알릴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 사장의 만료로 알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피살된 후에야 대사관 직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김선희 씨가 납치될 당시 판루자 인근은 외국인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판루자라고 하면 미군도 접근하기 어려운 이른바 저항 세력의 해방구자입니다. 김선희 씨가 피살된 5월 31일 이틀 전에 5월 28일에 마지막 판루자 들어갔었는데 그 마지막 판루자 들어갈 때 제가 판루자 출신의 현지 안내인 한 명 그 다음에 통역원 한 명이랑 같이 가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전부터 물론 저는 계속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으로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통역원이 어느 날 바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 것이다. 추가 파병한다. 너희 나라는. 쿠르드 자치구역인 아르빌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김선희 씨가 억류돼 있던 시점 우리 정부는 추가 파병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평화와 재건을 위한 파병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이라크인들은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모두 점령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라크인들은 전투병을 위한 파병이다. 그러나 무장 세력의 경고 직후에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은 파병 제천명과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이 같은 입장은 아랍방송을 통해 바로 이라크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미군조차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테러에 굴복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인류 보편 가치의 원칙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잔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표현을 썼어야 한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저항 세력들의 지금 심정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이슬람교와 이라크를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외국 군대로부터 그런 어떤 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협상하지 않겠다.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겠다. 이 말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죠. 사건 직후 현지 공관에서는 김선일 씨를 억류한 무장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알자지랄 방송을 통해 한국군의 파병이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한 것임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정부의 파병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테러 조직을 향해서 우리가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평화 재건과 전후 복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선일 씨를 납치 살해했던 조직은 이라크 사람들과 무관한 이라크 사람들이 미래와 안정에는 관심도 없는 극렬한 반미 집단입니다. 그 반미 집단에 두고 이라크를 위해서 우리가 일화를 간다는 그 표현 자체가 테러 조직에 대한 기초적인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의 무능과 외교 정보력의 한계를 보여줬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동휘 피디 우리야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이라크 사람들의 민심은 한국군도 똑같은 점령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자이툰 부대 선발대가 이라크로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민들이 걱정인데 교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라크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가나무역 직원 등 군납업체 관계자들과 평화운동가 그리고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프리랜서 피디 등 한 대략 50여 명으로 바그다드와 아르빌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툰 부대의 파병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르빌의 경우는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모두 자이툰 부대 막사 안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준국 PD,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 김 씨가 과연 언제 필압이 됐느냐 그리고 APTN이 입수한 테이프를 보고 한국 정부의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경과를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간의 진행된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5월 31일 김선일 씨가 필압됩니다. 6월 2일 APTN에 김선일 씨 진술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배달됩니다. 바로 다음 날 APTN은 외교부에 김선일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납치된 적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6월 20일 알자지라 방송에 김선일 씨가 무장단체에 잡혀있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이 일은 비로소 세상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김선일 씨는 이틀로 살해됐고 다시 6월 24일 APTN에서 처음 입수했던 테이프 중 일부가 20여일 만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AP와 외교부 간의 공방,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한계를 취재해보았습니다. 고 김선일 씨 관련 청문회 이틀째 또 다른 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APTN에서 보낸 13분 분량의 비디오였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건 4분 정도였는데 여번 테이프에는 또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죠? 네, 거기에는 한국의 주소 등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AP에서는 자료가 입수된 다음 날 외교부에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사전인지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김선일 씨는 김선일이라는 이름을 쓴 한국인이 납치된 적이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외교통상부에 물어봤다는데 확인하고 전화해 주겠다 해서 한 3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그런 거 없더라. 그래도 더 확인하려면 해당 과에 전화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게다가 김선일이라는 이름까지 밝혔지만 외교부는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AP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화를 받은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 김선일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도 없다. 외교부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P 기자가 출석하면서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공료직원한테, 기자 분한테 가서 혹시 확인을 해보셨냐 그랬더니 내가 김선일로 발음되는 한국인이 있는지 실종이 됐든지 납치가 됐든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외통부 측에서 모른다고 했다. AP에서 김선일 또는 김선일로 발음되는 사람이 납치 실종되었느냐라고 물었다고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고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으면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 이라크 상황은 외교부가 그런 전화를 예사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테러에 대비해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며 외교부가 직접 작성한 공문에도 가나무역의 김선일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서부 서수경 기자의 이렇게 중요한 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 자, 됐습니다. 질문으로서의 비중을 두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을 어떻게 이라크에 납치된 그런 실종자의 이름까지 거명하는데 그것이 비중이 없는 질문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외신 기자들을... 3일 전에 팔로자에 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AP의 테이프이 배달된 게 6월 2일이니까 따져보면 필압 시점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네, 확인하려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테이프가 왜 그렇게 소홀히 다뤄졌는지 이라크 바그다드 APTN 지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결정하셨던 부분은 그래서 그 타이밍을 받았고 네, 그냥 결정하셨던 부분은 그리고 다 해봤α 그런데 취재 말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그다드 한국대사관에도 문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한국대사관에 연락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건 처음 알려진 사실이고 그 책임도 굉장히 클 텐데 말이죠. 예, 하지만 알자지라 방송이 나간 후에 피납 사실을 알았다는 게 대사관 측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예, 그 사람은 거짓말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대사관에 대한의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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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대사관에 대한의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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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됨을 통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무장단체들이 김 씨의 목숨을 담보로 유예한 시간은 24시간. 주 이라크 대사관은 정부 외교라인을 총동원해 협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주 이라크 대사관에서 그분을 좀 만나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역시 중요하다 싶어서 전화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통화를 걸고 못했습니다. 추천받은 영향력 있는 신부와는 아예 연락조차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보낸 이메일에는 2시간 만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외교라인을 총동원해 대사관이 24시간 동안 했던 노력의 전부입니다. 어떤 것들은 요청을 학습을 지켜봅시다. 이만큼은 공건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공건이 있어서는 그의 방식들이 공건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들은 그래서 그의 방식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맞추는 것들은요. 사실 한 명 이상한 이후에ил하지만, 여기에서 6개월 동안에 비판을 지켜냈습니다. 일본만 해도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나가서 갖가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랍을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민간관계나 이런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사관 통틀어서 8명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랍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선일 씨 필합은 5월 말이었는데 대사관 측은 20여 일 후에나 알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김 사장이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선일 씨 필합 이후 김 사장은 4번이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측에 김 씨의 사고를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이라크는 무정부 상태되고, 그리고 이렇게 필합이 되면 밀밑 접촉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만 변호사를 통하여 이 무장단체가 직접 협상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지의 상황은 대사관보다는 저희가 낫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동생 역시로. 증인이나 동생이 대사관보다 낫다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정보력이죠. 정보력에서 증인이나 동생이 대사관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김 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사업체를 통해 선을 대보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의 가나무역은 미군의 PX를 관리하는 복지단인 아페스의 거래업체로 미군기지에서 선물가게나 이발소,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페스와 미군을 통해 김 씨의 피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한 일은 김 씨 사우, 사망자와 실종자를 관리하는 명단에 김선일 씨의 이름을 올린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구출을 해내려면 우리 정부와 미군과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미군과의 정보라인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기록을 보면 미군 측과 접촉을 담당해야 될 현지 국방부 무관은 최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진짜 대테러 사건이 터졌는데 무관을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하게 합니다. 동석시키지를 않습니다. 배제당한 걸로 판단하면 되나요, 그 상황을? 예, 예. 확실히 본인도 그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나가 있어라. 이건 외무부 관할이니까. 이후에 구출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은 미국 쪽 파트너 시키니까 어떻게 보완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나온 걸로는 최종일 중장께서 그쪽 NFC 쪽으로 협의하러 갔다라고 한 내용을 들었거든요. 글쎄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답해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하고 미국 쪽에 어디 NFC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정보 교류는? 그건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정문에 나온 건데 다시 한 번. 그냥 그건 미국과의 협조가 돼야 되는, 미국과의 테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형도 만들어 놓은 건 제대로 없어요. 협조 체대는 어떻게 잘 안 돼 있어요, 미국하고. 그런 정보, 정보, 공유 시점은 이렇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폴밀, 폴리티카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현지에서도, 이런 현지에서도 또. 김 사장은 바그다드 공항의 PX에서 일하는 아페스 직원 짐을 통해 미군 측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짐의 활동을 확인하는 정부의 요청에 미군 측은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라 짐의 존재를 알아봐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을 뿐입니다. 같은 일은 이미 지난해에도 일어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오무정기 직원 피격 사건. 거기에서도 정부의 대책과 준비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그룹 직원이 나왔었어요. 작업하는 한 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설 경비원이 한 7, 8명이 따로 붙어요. 사람이 하나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업원들은, 우리나라 작업원들은 한 10여 명이 작업을 하는데 총환자로 비상연락망치에게 전화하기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국 정부나 내지는 가셔가지고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안전교육이나 이라크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런 건.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뭘 조심해라 이런 부분도 없었고. 내지는 사과가 나면 어떻게 해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기자회견 내용까지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 피격 대상이 됐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다 한 번에 이렇게 다. 그거는 내 잘못일까요?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시킨 대로 기자회견 해봤다는 게. 시킨 대로? 네. 뭐 한국인이어서 뭐 쌌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걸 시켰어요, 거기서. 그때부터. 누가 와서 시키는가요? 그게 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한국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막 다짜고짜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때 형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언제 그랬느냐. 외국 사람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냐. 두 명의 사망과 두 명의 부상을 가져온 총기 피격 사건. 그러나 단순 강도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진상 조사는 없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자료 해결하겠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지 했더니. 한 6, 7개월에 가도 조용히 해요, 그냥. 뭐, 아버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없고. 조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라크는 안전하다. 그 말만 믿고 돈 벌러 갔던 이라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 대책을 세워주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저희 파병이 구체화되면서 저희들도 테러를 당한 거고. 또 저희들 사고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김선일이 같은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저희 사고 났을 때 정부에서 진짜 제대로 조사도 하고 심각성을 받아들였다면 김선일이 사건 같은 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승욱 PD. APTN에서는 김선일 씨 피랍 사실을 테이프를 보고 나서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에 문의를 했다 그러고. 우리 한국대사관은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러고. 이렇게 상호, 말하자면 내용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일 APTN 바그다드 지사에서는 런던 본사에 입수한 테이프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테이프 제목은 저항 세력에 의한 한국인 납치였습니다. APTN은 이 테이프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한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이동휘 PD. 최근에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라. 뭐 이런 발표를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이 우리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계기로 해서 중동 국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분석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 부대의 경우는 안전을 우려해서 현지에 있는 외신들에게 추가로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도착 상황 등 자이툰 부대 전반에 대한 보도 자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3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파병될 이라크 현지의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바그다드의 치안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납치 단체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설 경호원이 없으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인을 노리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라크 전역에 지금 알려진 사실은 한국군이 추가로 온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규모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한국인한테는 이런 공간에 현상급이 걸렸다는 얘기가 이라크 전역에 퍼져 있는데 외국인이라면 이라크에서는 누구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미군과 연합군에 군납을 하는 터키 기업과 터키인들에 대한 납치와 사례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you take on a taxi, taxi driver can sell you to anybody. This is very bad condition. So, now they killed one Turkish driver in Baghdad, today. So, they killed one Turkish driver in Fallujah. I don't know where is it. We watched the video. And two Turkish drivers are kidnapped also now. 대부분은 미군의 보급품을 실어나르는 트럭 운전수들입니다. 급기야 터키의 국제운송협회는 연합군 장비 수송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무장단체의 요구로 철수를 선언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save your citizen, you must do what they want. Carrying supplies to the American forces or building houses for the American forces or helping in any way, giving them supplies what they need. We should all understand the motive behind it. If the American forces leave, there is no reason for kidnapping.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자이툰 부대 선발대가 아르빌로 향했습니다. 북부에 있는 아르빌은 크루드족이 인구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한국군 주둔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대부분은 인근의 터키 기업으로 재건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치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지역의 불안한 정치 상황입니다. 크루드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테러 조직에 의한 터키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격이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미군의 협조적인 크루드 지역에 대한 아랍계 저항 조직의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맹국들은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군만 노출이 돼 있다 한국군만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 다 노출돼 있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건 전쟁 중인 나라예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 교전 지역이 아니라서 안심했는데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네요. 이 한국군 안전에 대해 아르빌 주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르바이 주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안전한가? 우리 군과 협조하고 교민의 안전을 담당하게 된다는 아르빌 민병대를 찾아갔습니다. 이에 페슈메르가로 불리는 아르빌 민병대는 무락별로 모인 7, 8명이 한 초소에서 함께 지냅니다. 민병대는 지난해 연합군을 도와 작전을 벌이며 이라크군의 탱크와 총기류를 빼앗아 무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사 생활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열악해 보이네요. 민병대는 우리 군과 교민을 보호할 경우 우리 군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병의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스트라이커 부대나 혹은 그 아르빌 민병대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 페슈메르가라고 크루드 지역에서는 예전에 이제 후세인 치아 시절에 자체 이제 자치와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체 민병대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궁 복무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예비군 어떤 그 다음에 민방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줘도 쌀 한 푸대 좀 사주고 왔으면 좋겠다. 아르빌에만 산만, 크루드 자치 지역 전체에 7만 명이나 되는 페슈메르가는 결정적 시기가 되면 크루드의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조직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더라도 독립을 하겠다는 페슈메르가 이들이 한국군을 돕는 이유는 오로지 크루드의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한테 협력을 하는데 그 협력의 대가는 최소한 자치나 아니면 독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독립의 어떤 수순을 밟아가게 되면 이라크 아랍인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터키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크루드입니다. 양옆에 있는 이란이나 시리아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즉 이 지역이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라크 내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자동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국제전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폭발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쿠드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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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드족은 이라크를 포함 주변 5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 쿠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찬성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미 아르빌에서는 미군이나 외국인이 아닌 쿠드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랍인들이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르빌로의 파병과 이라크의 제거는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얼마만한 준비를 했을까. 바르자니 당순 그전에 만났고 총리 일행 등 지도자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요청했고 지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도정부의 영향력보다는 그 각각의 지역에 있는 종족 지도자들이나 종파 지도자들이 영향력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어놨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친환적인 그런 어떤 여론을 조성해놓고 그들이 우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어야 됩니다. 김선일 씨의 죽음은 이미 이라크에서는 한국 파병의 또 다른 얼굴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년 전부터 파병 논의는 뜨거웠지만 정작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군에게 무엇이 위협이 될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향 또 이라크 국민들과의 관계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과 투자를 상대적으로 안 하는 것 같죠. 그것이 그러면서 파병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죠.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는 대책 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도 정부의 자세는 통렬한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대충 어물쩍 넘어갔다가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